예전에 아주 치맛바람이 센 아줌마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. 그 동네에서 아들들을 그냥 장원급제를 시키겠다고 시키겠다고 어릴 때부터 무슨 교육 무슨 교육 가리지 않고. 뭐야 어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전하께서 잘 주무시나 해서요 근데 너 상태가 왜 그래 어 어 밤에 액귀랑 한판 하고 왔구나 제가 밤을 잘 못 새서요. 여튼 확실히 이 몸이 가볍긴 해 조금 꿈이 이상하긴 했는데 잠은 잘 잤다. 편히 주무셨다니 다행입니다. 피곤하면 가서 좀 쉬거라. 예 그래도 돼요? 예 예 야 어 어 어 어 또 빙의가 된 것이냐 아 이 골에 아직도 잡기가 많네요. 예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